자 이제 교재를 피셔봐 교재를 피셔봐 어디로 갔냐 17점 자 오늘 물어보는 사람 없겠죠? 했거요? 붕거요? 자 겨울학기 되겠습니다 겨울학기 17점 뭐가 있을까요? 무뚝뚝! 누구 노래? 예 큰소리 하면서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지 누구 노래? 사랑해요 좋습니다 탑7의 멋진 남자 장민호씨의 노래입니다 자 일단 장민호씨의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고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키입니다 렉션 체력 자 몸을 hip 지금 1 7 비결한 남자에게 그치마라나 cloud 남자는 남자에게 묻지마 여자는 울고 남자는 울고 뚝뚝 뭐라 그린 행정만 해 남자의 남자 남자 남자는 이볼래 그 쇼로 뜨는 동기나 여자의 여자 경찬마구리 미련을 안겨진 나 오늘 새 혼뚝뚝 혼뚝뚝뚝 일어나서 빛빛뚝 자, 배가 앞으로 무거운 내가 숨겨가며 차가운 바람 내려떨어 나란다 돌아서 걸음걸음 걸음걸음 바다의 무섭이 터져도 1, 2, 3, 4 남자, 남자, 남자이든 갈수록 되는 겁니다 여자, 여자, 여자 마음의 미련의 남편일까 1, 2, 3, 4 옆으로 자 이제 비가 늘려갈거에요 자 준비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2, 4, 5 2, 4, 5 1, 2, 3 2, 4 2, 3, 4 자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지 누구 노래요? 아 좋습니다 펑키 음악이고 맨 앞에 들어갈때 한 박자 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읏 읏 읏 이별한 남자에게 묻지마라 하고 던지는거에요 시작 이별한 남자에게 묻지마라 그렇죠 랄을 끌고 가지 마시고 던져주시는거에요 뒤에 한 박자 씹혀가 있어서 4분 씹혀가 있어서 읏 이별한 남자에게 묻지마라 이별한 남자에게 묻지마라 그렇지 그럼 또 똑같아요 떠나는 남자에게 묻지마라 시작 떠나는 남자에게 묻지마라 오 이거 잘하셨습니다 여자는 울고 시작 여자는 울고 남자는 무뚝뚝 시작 남자는 무뚝뚝 오 이거 잘하셨습니다 시작 뭐가 그리 냉정하냐고 시작 뭐가 그리 냉정하냐고 한 번 더 시작 뭐가 그리 냉정하냐고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이별한 남자에게 묻지마라 던지마 떠나는 남자에게 묻지마라 헤이 여자는 울고 남자는 무뚝뚝 남자는 무뚝뚝 오 뭐가 그리 냉정하냐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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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시작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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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다 틀렸어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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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이별은 똑같이 이별은이 아니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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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남 시작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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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자 이별은 시작 이별은 남자 시작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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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울어요? 가슴으로 한대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울면 한대 자 가슴으로 뒤에 승자에 시옷 초성을 앞으로 갖다 부실거에요 그래서 무슨 발음이냐? 중철발음이라고 나와요 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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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어떻게 울냐? 가슴으로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시작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한대 시작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가슴으로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웃겨 내가 웃겨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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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어떻게 운다고요?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시작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좀 움직임이 있어야요 똑바로 앉았어야요 오 남 시작 남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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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그 다음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아이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울나 자 가겠습니다 시작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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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어떻게 가슴으로 이별은 겁니다 오 멋진데? 자 그 다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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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시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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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이본바 마음에 자 분명히 앞을 가고 똑같이 마음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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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그렇지 마음의 시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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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그렇지 그 다음 미련이 자 미자 들어가기 전에 반박자 10표가 또 있죠 8분 10표가 그래서 어떻게 읏 이거예요 읏 미련이 남 남짜를 어떻게 한다 당김을 처리한다 그래서 미련이 남겨질까봐 시작 미련이 남 미련이 남겨질까봐 시작 미련이 남 남겨질까봐 무뚝뚝 시작 무뚝뚝 어 이거 잘하시네 무뚝뚝 시작 무뚝뚝 그 다음 뒤 뒤돌아 손 뚝뚝뚝 시작 이돌아 뚝뚝뚝 어 엄청 잘하네 시상해라 자 처음부터 하나 둘 셋 해 해 세멸한 남자의 번지구 어 어 인간은 남자에게 눈치 어허 여자는 울고 남자는 무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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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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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갈수록 안 되는 건 나 그렇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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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뚝뚝 미념이라 부러질까봐 하나 둘 셋 윽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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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 여럿 그 다음 어딜 가요? 어딜 갈지 올라간네요 왜? 어딜 간다니까 눈이 막 돌아다니 자 뒤돌폐가 있죠 그래서 맨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 뜨거운 시작 뜨거운 내 가슴에 속여가며 그렇지 그 다음 차가운 바람 되어 떠나간다 그렇지 그 다음 돌아선 걸음 걸음걸음마다 바다 옛적이 터져버린다 가울 당신의 그 다음 남자 시작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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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좋고 그 다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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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미념이 남겨질까봐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뒤돌 서 무뚝 뚝 야 뒤돌아서 뚝 뚝 나 뒤돌아서 왜 깜짝 놀랐어 아주 아무나 깜짝 놀랐어 자 여기까지가 2절로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보면요 뒤에 옆에 보면 6이라고 써있죠? 자 여섯 소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하냐?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오늘 내가 무슨 옷 입고라고 했어요? 어? 빨리 말해봐 무슨 옷? 검정색 옷 그렇지 검정색 옷 자켓 마이 약간 건들건들 하려고 봐봐요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바람이 보네 바람이 보네 이거를 오늘 불러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검정색 마이 정장을 입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빨갛게 입고 오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래서 봅니다 여기까지 간 후에 여섯 마디를 한 후에 소절을 한 다음에 봐요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시작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틀렸네 자 지금 노래를 하고 난 쳐다보는 거야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앞에만 비가 그냥 내리네를 똑같이 가면 안 돼 리자 내 리자에서 약간 잡아주면 훨씬 더 가고 있어요 봐요? 그렇게 하나가 나와있소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내리네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오늘 집에 갈 때 그냥 걸어가지 마 어떻게 걸어?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비가 비가 내리네 바람이 있네 바람이 있네 바람이 있네 뒤에서 갈 때 뭐가 건들거린다 그러면 아 최근의 노래실에서 가다가 오늘 에 무뚝뚝 배우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한다고? 자 근데 신기하게 나는 비가 내리네가 할 때 아 자가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근데 신기하게 나는 비가 내리네 이렇게 되는데 아 비가 내리네 아 비가 비가 난 왜 아짜가 떠나는 거였어 아버지 닮아갖고 자 여러분 다 봐요 비가 내리네 요것만 시작 비가 내리네 그렇지 비가 비가 내리네 시작 비가 비가 내리네 바람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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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이별에 자 차가운 할 때도 반심표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이에요 차가운 이별에 시작 차가운 이별에 선명한 엔딩이 시작 차라리 점점 더 가까워지 요까지 봐 시작 점점 더 가까워지 요까지 시작 점점 더 가까워지 네 차가운 이별에 차가운 이별에 차가운 이별에 자 보세요 점점 더 할 때 반박자 시대 점점 더 점점 더 잠잠 더 가까이 여기까지만 시작 잠잠 더 가까이 그렇지 가까워지네 시작 가까워지네 잠깐만 깜짝이야 가까워지네 이게 아니고 앞부터 정답답게 시작 점잠 더 가까워지네 자 네 할 때 네 자로다가 소리를 내려고 하면 소리가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성모음을 쓴다 네 하면 에가 들지 그래서 점잠 더 가까워지 그냥 내가 해라 네 에로 간다는 거죠 자 시작 점잠 더 가까워지네 그다음 어디로 가 뭘로 갔네 Ghoul 자 앞에 앞에 시ads쪽으로 가서 opium sharp 예 sharp으로 갑니다 자 후보엔 부분 남자 시 잠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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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땡땡땡 가슴으로 울때는 남자들 가슴으로 울때 남자 이별은 역할 차련된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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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미련이 옮겨진 봄 이렇게 크게 생겼다 이 말이야 내 말으로 가슴으로를 멋지게 해줘야지 양복 입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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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 여자 여자의 여자 마음의 미련이 남겨진 봄 하나 둘 셋 무뚝뚝 그렇지 무뚝뚝 그렇지 뒤로에서 뚝뚝뚝 거기서 어떻게 간다? 고다에서 고다를 낀다 그러면 맨 밑으로 자 뒤돌아서 밑으로 한번 더 하죠 시작 뒤돌아서 뚝뚝뚝 이상 아이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지금 노래가 누구 노래라고요? 참여요 비가 내리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더 가는 거예요 자 quem 이하이, 이하이, 이하이 바다 해보네, 바람 바람 부대 귀찮아 못 이래, 천정한 길 정정으로 가까워진래 남자남자, 남자남자 이래 다시 오게 됩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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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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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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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아사는! 유아사는! 미꽃고돼요! 유아사는! 유아사는! 어때요? 좋죠? 멋있죠 노래가. 그래서 내가 까만 양복 입고 했잖아. 아 비가.. 잠깐만 있어. 아 비가 내리는 아 비가 비가 내리는 아드 노무 너무 좋았어. 아비가 내리네 아비가 비가 내리네 바람 이쁘네 바람 바람 이쁘네 노래가 멋스럽지 않아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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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어떻게 본다고? 가슴으로 내는 남이 그렇지 아비가 내리네 아비가 비가 오늘 갈 때 어떻게 하라고? 시작 아비가 내리네 아비가 비가 그럼 한 번 더 뜬다 바람 이쁘네 아빠람 바람 오늘 건담 다 만들었는데 보니까 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예요 아셨죠? 개놀이 가는 거 아시고 자 그러면 몸짓을 쓰잖아 노래할 때는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몸짓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남자 남자 한데도요 남자 이별은 아까 뭐였어? 가슴으로 가슴으로 우는답니다 요 Gas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노래만큼은 좀 멋있게 algu자고요 자 어깨 세워요 그래서 자 교사 다 내려놔요 그리고 다 나오니까 자 내려놓고 한번 이렇게 해요 어깨 한번 이렇게요 됐어요? 됐지? 그제? 머리도 이렇게 한번 해봐 오케이 됐어 준비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자 제동해봐 제동해봐 어깨 자 리듬다로 펑킹 워우 하나 둘 셋 이별한 남자에게 던지마 떠나는 남자에게 눈치마다 여자는 흙으로 남자는 뚝뚝뚝 너눈이 냉정한 자 어찌해 남자 남자 남자에게 가슴으로 여자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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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념이 남겨진 사람 아 둘 셋 그렇지 툭툭툭 일어날 수 없는 흙으로 뜨거운 뜨거운 내가 숨어가며 찬다운 바람 내가 떠나간다 또 와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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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옛적이 터져버린 자 어깨 잡아 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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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가슴으로 내게 잘한다 미소 젊은 trench 흙으로 ons 두 얌 굿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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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뚝뚝뚝 자기로 해 준비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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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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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이별의 선명한 엔딩이 점점 간다워지네 아름다운 아름다운 남자 남자 남자인 어떡해 넘는 겁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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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미련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워 아름다울 사람 그거 누구 노래 아름다운 너무 멋있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다시 한번 해볼까? 비감 시작 비가 내리는 비가 비가 내리는 바람이 부네 바람 바람이 부네 내가 살나 살다 내가 노래 가르쳐주고 가사 없이 이렇게 자라는 건 처음이야 가사 없이 다시 한번 시작 비가 내리는 비가 비가 내리는 바람이 부네 바람 바람이 부네 이상? 누구 노래요? 장미연 장미연씨 네이모의 음반 잘 받으셨죠? 장미연씨 홍보 많이 해주시고 정말 멋진 남자 정말 착하고 멋진 남자에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장미연씨의 이번 신곡 앨범 네모 음반도 대박 날으시라고 그리고 무숙뚱 너무 멋있는 노래 이 노래 역시 대박 날으시라고 박수만 한 번! 이상!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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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